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예쁘지? 어, 좋아요. 바로 안고 왔어. 사용하면 비슷하겠네요, 이렇게. 좋아요, 두 분 탈퇴하고 갈게요. 저희는 이렇게, 우리 집은 너물이 있긴 하는hhhhhh. 저런 공간에 가서 한 번 각자 데뷔해 드릴게요. 자, 공간이 입에 한 번 뵙는 써서, 한 번 안 해요. 예언님을 살짝 봐주셔서, 이렇게 봐주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저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다 먹기 시작 드라이크 아쉽네요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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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한번 볼게요 그냥 더 알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갈게요 오시면서 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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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또 비하우스 비하우스 비핵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선생님 생긴다, 생긴다. 약간 살리기. 이렇게 치고 있고. 자신인 거 아니냐? 야, 이거 맞추.. 야, 왜 막 움직여? 아, 움직이네? 대박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야. 기다려, 야. 야, 기다려. 어, 다리 되게 길어. 다리 어디 거야? 나간 거야? 야, 이거 왜 안 날려? 뭐야? 어디로 날아갔어? 딱딱 맞출겠지. 야, 잠깐만, 야. 야, 너 잘랐다 그랬어. 땡해. 아, 어디를 맞춰야 되나? 저기 원. 이거 한 번 쏴볼래? 이리 와봐. 너, 내가 맞춰서 안 불렸네. 아기 어렵네. 얘가 어디를 맞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다 썼어. 하하하. 야, 유리 넣어주자. 초월이 없어, 야. 네! 한 번 해볼까? 0점 맞추면 뭐. 어?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어렵네요. 대학 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총회. 내 사격 실력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야. 맞아요. 좀 그대로 있고. 네네. 여기. . 여기는 위에.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여기. 아, 근데 이게 디지털이 되는 거 같아. 조금만 붙어 볼게요. 사진을 레고를 하자. 아, 그러면 너가 찍어줘봐. 네, 가겠습니다. 어, 그게 괜찮아요? 어, 예쁘다. 너무 많이 좋아해요. 어, 좋아요. 벨도 좋고. 이렇게 살짝 고개 숙이면서 밑에 내려오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서, 어, 좋아. 괜찮아. 벨도 나연스럽게. 어, 좋아요. 좋아요. 엠씨가. 어휴, 어휴, 어휴. 다리지 않지? 오오오오오오. 여기는 충분히 나온 것 같고 오바만 돌아서... 좋습니다. 아, 지금 좋아요. 아, 실제로 걸어오라고? 아니... 오세요. 안녕! 뮤직비디오 편하게 해주세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앉아있어야 돼요. 그럼 손 잡을까 봐.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가는 척으로 가는 거야. 미치가 여긴가요? 네. 거다 죽었어. 안녕히계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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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뱉어버렸어요. 춤을 한번 가보겠어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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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본래 이쁜 거야? 응, 본래. 좋아요. 서로 한 번 보고 계세요. 네, 오케이! 생일 보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